그 어린이집을 보내실 때는 일단은 잘 이렇게 뭐랄까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유모차 사고 그럴 때 굉장히 검색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고를 때는 자꾸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경향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되는 기준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누가 어디 좋단다 그러면 보내보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제가 한 번은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 신청하신 분한테 열 군데를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어린이집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보낼 만한 데가 없다. 그런데 똑같이 열 군데를 다녀보고 나서 하시는 분 말씀이 두 군데 너무 좋은데 내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좋은 데가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두 군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찾으실 때는 최소한 다섯 군데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시는 지역에서 보통 집에서 가까운 데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20분 범위 내에서는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그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를 그동안 사회 경험으로 대화를 통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해서 내 아이가 까탈스러운 아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많이 애한테 관심 있는 선생님이 아 이런 아인 것 같다라는 감이 와요. 그러면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적응시킬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한번 데려와 보실래요? 적응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의견을 주신다면 조금 더 사명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닐까? 이거 제 의견입니다.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 있고 핸드폰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선생님은 어느 병원으로 가시나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전화 못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활동 보고서 같은 거 선생님 써주실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그 아기가 발달이 늦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어머니들은 초보분들은 약간 객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많은 애들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주실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불편함을 조금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의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냉장고 부엌 제가 가서 봐도 될까요? 라고 돌직구적으로 하세요.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은 저 원장님 성품이 되게 좋은 분이래. 그러면서 검증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글 쓰고 읽을 수 있으시죠. 대화가 가능하죠. 옛날에 50년대에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 주장도 못했던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벅 좀 봐도. 어서 보세요 하는 원장님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화장실도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음식. 요즘 여러분 우리의 아토피가 있을 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음식 좀 먹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까탈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김수연이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다. 저한테 향해라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끼 식사 비용을 꼭 지불하세요. 오케이? 하고 꼭 먹어보세요. 예비 지금 임신 중이신 분 많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애 키우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한테서 물어보면 되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인력이 확보돼야 돼. 이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력이 확보돼야 돼. 그러니까 그 뭐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거 너무 싫어.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 그냥 봐준다 그러면. 월요일날 오후는 무조건 시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친정어머니는 화요일날 오후. 이렇게 박으셔야 돼. 인력이 많아야 애를 행복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게 가능하시면 다 인력을 끌어모으세요. 그래서 없었을 때는 육아 도우미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적극적으로 또 이거 욕먹을 일인지 모르지만 가사 도우미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림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가 공부만 열심히 해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애기가 태어나면 엄청나게 짐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해요. 집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진 경제력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애기 용품에는 돈을 많이 쓰지 마세요. 제발. 제발. 누군가가 금융에 계신 분이 적은 돈으로 애 잘 키우기. 이런 강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제발 많이 쓰지 마세요. 애기한테는 그냥 빌려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 써라. 인력비를 쓰시라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반나절 저희 집 쓸 때는 5만 원, 5만 5천 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가사도우미를 부르셔서 대청소를 하세요. 냉장고. 그럼 훨씬 행복해져요. 응? 회사 갔다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사업한다는 건 24시간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 사업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에 일이 없어서 집에서 있어도 애기는 눈으로 보는 거지. 머리는 사업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이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대청소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한 달에 한 번 쓰더라도 꼭 써서 깨끗한 집을 만드는 것이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